이 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. 오 귀여워. 아니 누구 했는데 이렇게 이쁩니까? 한 번 키워보고 가라. 어머니? 무슨 일이 좋습니까? 내가 가장 이쁜 것 같사옵니다. 저도 이랬습니까? 작은 얼굴에 너무 귀엽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어머머머. 이를 찾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? 초라. 절대 들켜서나 아니 된다. 아멘. 우리 집에서 담으던... 아까 한 번 키워드. 어느 정도 장문으로 갈까.